인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원들은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세미나에 참석함으로 변화하는 규정을 재정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1일 나일스 리얼 에스테이트 인스튜트에서는 인리노이 한인부동산인 브로커들을 위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이날의 교육은 이틀에 걸쳐 강의와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정을 하루 과정으로 집약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내용 성희롱예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는 두 달 전부터 준비해 6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부동산 브로커로서 이미 아는 규정이지만 기초를 새롭게 점검함으로써 현장에서 고객과 만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오래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셨는데 한 2년에 한 번 하지만 좀 번거롭지만 또 우리가 다시 규정이나 이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리바이브 하면서 다시 우리 부동산 일에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서 다시 재밌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나일스 리얼 에스테이트 인스티튜트의 레리 토바는 부동산 라이센스 취득과 유지 연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와 업무협력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활발한 부동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세미 회장은 5월경에는 일반인을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